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방금 대현이랑 힘찬이 형 V LIVE 했죠 어둡네 저 연습실 가요 내일 대만 콘서트 있어서 다 맞춰놓긴 했는데 최종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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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뭐지 했는데 알고보니까 하고있던 거였어 대현이랑 힘찬이 형이랑 콘서트 연습은 연습실에서 콘서트 에서 할 곡들을 하죠 운전은 매니저 형이 해주고 있어요 저녁 먹어야 돼 영재도 박싱해요 박싱 박싱 악바이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며칠 전에 했어 아마 연습하고 밥 먹을 것 같은데 오빠 김치전 잘 만들어요? 김찬형 김치전 잘 만들어? 김찬형 김치전 그거 맛있어 다크서클 봐 진짜 장난 아니다 김치전 저는 해보고 본 적이 없는데 김치전은 별로 안 어렵지 않나? 김찬형이 하는 거 보니까 어려워 보이진 않던데? 사실 뭐 김치전 김치찌개 이런 거는 김치가 맛있으면 다 맛있다고 그러던데? 김치전 김치전 진짜 좋아하거든? 김치전 김치전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김치전 솔직히 밖에서 사먹는 거 너무 비싸 그 뭐랄까? 그 되게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 너무 비싸게 받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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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근데 맛있어 알고도 먹어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렇지 사진 거 알면서 먹고 내가 허구가 됐구나 알면서도 먹고 오늘 미세먼지 없던데 오늘 되게 시원해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아 저도 복싱 같이 하고 있어요 살 많이 빠졌어 뭔가 복싱 하다 보니까 살 빠지더라고요 흠찬이 형 글러브 아니 흠찬이 형 글러브 국가대표 글러브 흠찬이 형은 다른 데서 따로 시켰고 저는 그냥 체육관에 있는 거 샀어요 5만 원 사장님이 형은 다른 데서 따로 시켰고 元気ですよね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日本は最近天気はどうですか? 暑いですか? キムイムチャンユーヨングジェスパッリング 日々は10時なので 日々を勉強しています スパッリングの日を勉強しています エムチャンユーヨング 前者がとても高いので 危ない値段を対する時だけです 本気ですが向こういきましょう それではもう一番きね イムチャンユーヨングジェスパッリングで イムチャンユーヨングにもとても高いです とても低いです 急に 急に… 台本数が多くのことです 너무 달라 진짜 체급 한 4개 차이 날걸? 진짜? 한 3, 4개 차이 나겠다 체급 진짜 아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일본 태풍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니 나는 진짜 옆머리가 왜 이렇게 뗄까? 스트레스 받아 오늘 좀 덜 떴네 옆머리가 진짜 엄청 떠 힘들어 매직을 하자고? 옆머리 뜨는 다운밤을 해야 돼 매직 말고 근데 여러분들도 가끔 미용실 가서 머리 뭐 이렇게 많이 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염색하고 커트하고 나니까 시간이 한 2시간인가? 2시간 좀 넘게 있었는데 2시간? 그 정도 있으니까 다운 포함 달래? 이랬는데 어 다운 포함 한 30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어 못하겠어 이따가 뭐 먹을지 잘 모르겠어 끝나고 넘어와서 씻고 먹을 것 같은데 요즘에 다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저 시계 대현이랑 커플시계 아니에요 근데 대현이 시계에 저랑 다른 디자인 아 그거 먹고 싶다 즉석 떡볶이 즉석 떡볶이 먹고 싶다 즉석 떡볶이 먹고 싶다 준웅이는 아마 연습실 오고 있을걸요? 지금 다 연습실 오고 있을 거예요 멤버들 다 아 엽떡 말고 즉석 떡볶이 먹고 싶어 라면사리 대만에서 썰로그 할지는 오시면 알아요 와서 보면 알지 오늘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네요 아 이따가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갈까 아 이따가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갈까 지금 처음 봤는데 팬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죠 사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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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반가워요 앞으로 많이 보러 와주세요 대만 가면 허거도 먹고 싶고 그 뭐야 허거도 먹고 싶고 딤섬도 먹고 싶고 음 또 뭐 먹지? 아 대만도 맛있는게 많아서 망고빈수도 먹어야 되고 버블티 제가 요즘 버블티에 꽂혀가지고 버블티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서 파고 밥 먹으려고요 밥 먹으려고요 안 먹으려고요 그냥 밥 먹으려고요 아 부끄러움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 금요일이네 불뿜 오늘 놀아요 여러분 아 그 간지랑 가는 거 그 뭐야 갈려 그랬는데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그 간지가 털 다 밀고 그때 뭐 수술해가지고 못 갔어요 오빠 저 다음 주 시험인데 어떤 걸로 찍을까 추천해주세요 찍지 말고 풀어 언제까지 찍을 거야 이제 풀게 됐잖아 이제 풀어야지 그만 찍고 풀어야지 아니 아니야 내가 내가 말하는 번호를 찍지 말고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도록 해 이미 찍고 왔어 답정론에 셔츠도 마스크도 티도 블랙이라는데 저 그냥 바지도 블랙이고 신발도 블랙이에요 그냥 오늘 올블랙이에요 바지 신발 올블랙 머리도 블랙 눈도 블랙 다른 멤버들 다른 멤버들 지금 연습실 오고 있어요 야 수능 진짜 수능은 찍으면 안되지 수능 가야지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연습실에 도착해서 이제 이만 끌게요 이제 가서 연습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연습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지 남은 하루 잘 보내라 남은 하루 잘 보내라 남은 하루 잘 보내라 남은 하루 잘 보내라 밥채 챙겨먹고 밥 먹어라 안녕 나는 이제 연습하러 간다 너네는 오늘 하루 열심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 쉬시고 저는 이제 일하러 갑니다 안녕